안녕하세요. 캐나다 파이낸셜의 김영훈 이신입니다. 지난 한해에도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올해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희망찬 새해, 여러분 가정에 평안히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재정투자 전문가 박용찬입니다. 올 한해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무리해봅니다.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드리는 데 일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올해도 변함없이 보내주신 동포 여러분의 성원에 저희 조선옥 3가 인사 올립니다. 새해에도 더욱 알찬 서비스로 모실 것을 약속드리며 간에 두루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. 세상에 속보면 아멘